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송사들을 심각히 여기고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위해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최근 새로남교회에서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분. 지영준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선교사로 파송되셨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생소하거든요. 문화선교사 어떤 겁니까? 제가 교회에서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받다 가니까 저를 아는 지인들이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선교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지역적 거리리 이런 것이 선교를 하는데 장애가 됐으니까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나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많은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나 제도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제거해달라 이런 사명을 저한테 주신 걸로 문화선교사를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미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송사들을 맡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바로 기억되는 것은 신천지의 집회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신천지? 네. 2016년쯤 될 것입니다. 그때 신천지가 전국에 있는 주요 교회들에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것도 꼭 예배 시간에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방에 포항에서 있는 교회 대전에 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신천에 있는 교회 또 큰 대형교회 명성교회 앞에서도 수백 명이 와서 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소송을 하면서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성도가 모이는 그 시간에 신천지가 집회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네. 이래서 신천지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인용결정 내용이 적어도 교회 앞에서 주일날 100m 이내에서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말라라. 100m 이내에 안 된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100m 이내에서 하지 말라는 소송을 인용받게 됐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이제 동성애나 또 인권조례 폐기 운동 이런 걸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충남 인권조례가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변호사님의 역할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역할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법률적 조언을 해 준 것입니다. 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나 또는 인권보험의 증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는 17군데 중에서 16군데 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100여 권 이상이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인권조례는 충남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네. 충남인권선언 1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특히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 이런 것이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충남성시화본부와 연합회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인권조리 폐지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유권자 19세 이상의 유권자 1% 이상이면 주민 조례개표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개표 청구를 행사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바로 폐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에서 1%가 아니라 6개월 동안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청원을 하자 해가지고 11만 명이 6개월 동안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도우회가 더 적극적으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당에서 당론으로 세우고 해가지고 37명이 표결해가지고 25대 11로 가결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내셨는데요. 인권조례 폐지 문제는 충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파급돼야 될 결정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행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243개 중에 지금 거의 40여 프로, 100여 개 이상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조례를 폐지운동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남인권조례가 아마 큰 시발점에 대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권조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법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이 교회와 관련된 많은 지금 입법 조치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법 제정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가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차별금지법 내용을 보니까 이걸 만들면 정말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요.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보면서 지방인권조례가 있고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 인권교육이란 게 교회와는 상당히 대치될 수 있겠구나 배치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말로 다음 세대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없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적이라는 게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일선에서 이런 한국교육 관련 소송을 쭉 진행하시면서 한국교육의 위기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겠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저 자신이 미션스쿨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교회,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슬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보호를 하게 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동성애 같은 것은 우리 성경하고도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인권이라고 하게 되면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지겠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한국교회의 보호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사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인권단체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개교의 중심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다 연합해가지고 정말 또 치밀하게 교회를 공직히 들어오고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정교 계획을 거치면서 다 개교의 중심으로 와 있는데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인권단체라 할지 또 다른 종교에게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걸 느꼈고요. 우리의 전략으로 하면 교회가 연합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또 행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요약하려는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죠. 두 가지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인데요. 방금처럼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해야겠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무효확인소송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헌법상으로 보호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부적 인권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천부적이라는 것은 하늘의 중인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인 인권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가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격에 들어온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의 힘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또 이룩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은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사실 연합이 없이 혼자서 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오직 연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무리 좋은 것 여러 사람이 있어보면 좋은 제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좋은 방법이 연합을 깨트린 것이면 양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연합에 초점을 두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교회 연합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처럼 연합단체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니 한국 교회 연합회니 또 한국 장려교 총연합회니 또 이번에 또 한국 교회 총연합회 또 생기셨죠. 이렇게 연합단체가 이렇게 많은 교회인데 또 반대로 이상하게 연합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 종파와 종단 교단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연합해야 되겠다. 제가 오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고 그 진리를 함께 수호할 수 있도록 연합해서 저희도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